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빈칸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구요 빈칸은 빈칸 자리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빈칸을 보시니까 in now appears that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가 빈칸을 읽었더니 일단 now가 보이죠 now가 보인다 라는 건 앞에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하고 약간의 역접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근데 현재는 어떻다 여기 이제 강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now가 들어간 자리에 빈칸이 들어간 거에요 빈칸은 주제 요지가 들어가죠 자 근데 뭐처럼 보여요 주어가 뭐에요 the computer artist 라고 하는 우리 컴퓨터 아티스트들이 이 글의 소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빈칸 앞에 주어 자리가 보통 이 글의 소재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컴퓨터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 사람이 생각이 무엇이냐 그게 빈칸인데 그걸 우리는 찾아주면 되겠더라 자 그리고 참고로 빈칸이 마지막에 뜰 때는요 처음에 이 첫 번째 도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같이 띄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얘기하고 마지막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해서 이 빈칸이 이렇게 제일 마지막일 때 제일 첫 번째랑 연결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한번 유의를 해 두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ng contemporary artist who employ digital technology in their practice 자 여기에 주어를 잡아 보시면은요 자 이 글의 소재가 누가 도입되어야 돼요 지금 어떤 아 그렇지 컴퓨터 아티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살짝 다른 말로 바꾼 거 확인하셨어요 그렇죠 같은 말 반복이에요 소재가 바뀌지 않아요 employee 유지란 뜻이고요 사용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아까 dm 말로 빈칸 앞에 쓰던 말로 치면 컴퓨터 기술인 거죠 컴퓨터나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티스트 요즘 젊은 컨템블 현대의 그치 아까는 now라는 말을 썼잖아요 요즘 젊은 현재 그 화가들 뭐 예술가들인데 이 화가들의 디지털 기술을 이제 그들이 이제 가능에 있어서 쓴다라는 거죠 요즘에 미술관 가보시면 컴퓨터로 작업한 그런 미술 작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옛날 같으면 붓이나 이런 것만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이패드 우리 막 이렇게 그리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떤 툴들을 이용해서 요즘 예술가들이 컴퓨터 예술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에요 자 그럼 그 예술가들이 자 여기까지 소재는 잡았어요 이 사람이 생각이 뭐죠 자 레일린의 나시고요 자 뭘 안해요 make a reference 자 뭐를 안해요? 참조나 언급을 안해요 the computers 컴퓨터 얘기를 안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었죠 자 이건 아주 전형적인 예시를 통해서 앞에 문장을 서포팅 해주는 아 예시가 예시를 들어야 너희가 앞에 내가 했던 주제문 요지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거 아니니 그래서 주제 요지를 앞에 딱 띄운 문장 그런 논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다시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아 이런 컴퓨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그럼 요즘 현대 예술가들은 아 컴퓨터 그런 말 make a reference 안해요 이거 컴퓨터로 해서 이런 말 안하나 봐요 자 그래서 그 용어를 우리는 찾으러 갈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빈칸 확인하시면 컴퓨터 기술은 이제 결국에는 빈칸 됐더라 컴퓨터에 reference 이런 말 안해 컴퓨터 참조했다 이런 말 안해 자 1번은 awake 깨어있어요 얘는 살아있는 그림이라서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분의 influential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영향력 있고 컴퓨터 아티스트들이 뭔가 다 awake 깨어있어서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distinct는 별개라는 뜻이고요 troublesome은 뭔가 트러블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트러블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도 아니었던 것 같고 distinct는 구별된다라는 건데 뭐 구별된다라는 얘기도 딱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선택지 5번은 어때요 엑스테인트 멸종됐다 사라졌다 어때요 5번 괜찮죠 더 이상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요즘에는 컴퓨터 아티스트란 말이 결국에는 없다 엑스테인트 사라졌다 그러니까 위의 말은 요즘에는 이런 컴퓨터 이런 거 언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컴퓨터 아티스트들이 컴퓨터 언급하지 않으니까 컴퓨터 없어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